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오네요 근데 비가 와도 뭐 괜찮습니다 반가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과나무는 사연들이 참 많아요 마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가 이 구철에서 심었는데 올해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컴치컴치하게 이렇게 달려주네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한테 고맙고요 저한테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크게 달려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텃밭이라도 제가 한 스물 네 구름과 다섯 구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꽃눈을 적화 적화를 다 하고요 추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거 한 거고 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들은 지금 4년생이에요 4년생 에 주인이 없는 그 사과나무를 돌보지도 않고 그런 나무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해다가 올 봄에 심었어요 작년 제가 10월달에 기농 했으니까 늦게 어리잖아요 겨울까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할 일 없이 있다가 그 안타까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참 야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답을 해 주네요 지금 나무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4년 4년 된거라도 오래 심었기 때문에 오래 많이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수영 잡아 놓은 것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내년에 이 꽃눈 향상 꽃눈 유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사과나무 사과가 달릴 그런 자리입니다 올해는 이제 한나무에 보통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달았지만요 이렇게 보면 한나무에도 보면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에 있는 이런거는 왜 장나무여요 요거는 수정이 잘못된 겁니다 숨을 수정이 잘못됐구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좋은 것은 수정이 잘 된 거구요 이제 이제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 홍놉 홍로 홍로 추석 전에 나가는 홍로요 그의 이제 요것은 자들 보다도 이제 한 5년 차 인데요 아 요것도 나무가 고생할까 싶어서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달아 놨어요 아 지지털을 이용해서요 몇 개만 달아 놨구요 세계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젓갈을 해 주는데요 요런거는 이제 뭐냐면 이 수정이 잘못돼서 그런게 수정이 이런거는 사과도 안 크고 양본만 빨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금방 위로 땄습니다 이거 편하지요 보게요 이렇게 이렇게 편하구요 이런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녀석도 보면 약간 적기는 한데 사실은 이 가지에서 달면 안돼요 사실은 이 가지에서 달면 안되는데 그냥 두고 보자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저 밑에도 보면 이렇게 두그루가 있죠 쪼미난거 있죠 큰거 두고로요 그거는 이제 우리 풍달구 티비 풍달구 우리 막내 동생 그 녀석이가 다 심어놨습니다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 이 주위로 이 사과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저 주위에 이렇게 지금 저하고 6개월이 안된 분들은 이 사과나무에서 절대 몰라요 이 사과나무는 아픈 사연이 많아요 바람에 쓰러지고 또 주인이 없어서 불쌍해서 캐온 부분도 있고 또 친구한테도 캐준 부분도 있고요 또 형님들 가성원에 나무가 이제 잘못되서 죽은 그런 대체 해줄 때 제가 또 사업으로 캐주기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레드맘 그분과 또 박시현님 또 다육 다육님 다육이는 너에게로 또다시 굿모닝 다육 이런 분들은 저에 대해서 훤히 알죠 어떻게 해서 이 나무를 심었는지 지금 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 사과나무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사과나무 방송을 한 20편 했어요 20편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영 잡아 놓은 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이 꽃눈이 내년에 이제 이 꽃눈 생길 자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수영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과나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영이 참 중요합니다 수영이 지금 제가 이제 노른 것들은 이렇게 수영을 잡아 놓았고요 또 조그마한 요런 가지에서도 이렇게 두개 서 있잖아요 약 한 5cm 정도 되는 노른 가지에서도 사과가 달려요 이렇게 보면 이 내년에 처음부터 이렇게 꽃눈 자리입니다 꽃눈 여기 보면 포가 딱 나와요 저도 이제 여기는 무죽은 사과단지입니다 사과단지 브랜드 이름은 반딧불사과 여기가 해발이 600꽂입니다 600꽂이 600꽂이라서 대한민국에서 사과동사 짓기가 최적기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기는 추워요 여름이라도 여름이라도 춥고요 계곡에 혹시나 이게 놀러 오시게 되면 겨울 파카를 항상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추워서 달달 떨어요 그리고 이제 사과라문 밑에 이렇게 보면 겨까지 들이 나와요 이런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떠들라해서 안 떴기네요 이걸 반드시 제거해줘야 돼요 이게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으로 또 올라가면 한그릇 또 외롭게 서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스물 네번째인가 아 그래요 이 녀석 엄마 아버지 산소 앞에 제가 심어놨는데 이 녀석도 잘 크고 있죠 아직도 이제 제가 바빠서 수영을 못 잡았는데요 요렇게 잡아도 요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햇빛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런식으로 또 맞춰주면 되고요 이 가장 좋은 가지가 어떤 가지냐며 이 그 결과지요 이 나무가 요렇게 이제 가지가 여기 올라왔잖아요 요쪽으로 그럼 요런 가지가 아주 좋아요 옆에 있는 붙어있는 가지 옆에 있는 가지 옆에 있는 가지 이렇게 이제 치솟은 가지는 별 볼일 없는 가지라서 그거는 이제 제거를 쉽게 줘야 되고요 네 특히 요런거에요 요런거 요런거는 도장지입니다 도장지 그럼 제가 아 제갈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요 여기 여기 서있었잖아요 요렇게 서있는 나무 가지는 도장지입니다 도장지 아무 설필 없어요 이것도 꽃눈이 형성이 되기는 되지만은 여기에서 요렇게 휘울 수는 없어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요런거는 결과지기 때문에 도장지 도장지 결과지가 아니고요 도장지 정정합니다 고런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요런거는 이렇게 서면요 자들이 세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양분이 요 녀석한테 다갑니다 요 녀석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이 녀석한테는 안가고 여기서 관이 막히는거에요 수도관처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막히고 이 녀석을 못하게 만드는거에요 요게 이게 요게요 요게 그래서 요런거는 제거를 시켜주고 요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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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요렇게 붙어있다면 아주 좋은 가지입니다 어머 금산첨화 합니다 근데 네도 요런 데서는 다 달리구요 한번 봐봐요 요렇게 세게만 달아놨어요 원래는 달면 안 되는데 꽃눈을 다 제거를 시키는데도 늦게 피어가지고 이런 들이 이렇게 달려주네요 색깔도 이렇게 들어오죠 제 키하고 비슷합니다 제 키하고 비슷해요 지금 한 1m 한 70 사관하면 그래요 그렇고 요런 가지가 요런 가지요 봐봐요 지금 요거 입을 제거를 한번 시켜 볼게요 요거에서 이제 요렇게 나갔죠 요렇게 나갔죠 옆으로 이렇게 붙은 가지가 아주 그 사과나무에는 진짜 좋은 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렇게 이제 올라간 가지는요 이거는 이렇게 딱 제거를 시켜주면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거는 아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가지도 보면 어떤 가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달 것인가 농부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귀농에서 그 앞동네 동생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장목반 관리자로 계시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깃돈도 해주고 또 유튜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또 교육도 받아요 그 동생이 참 저보다 이제 3살은 어리지만 참 아는 지식도 많고 그 사과나무 그 동생이 6,000평에다가 단호박 3,000평 그래서 그라고 또 고추 1,000평 하죠 젊은 젊은 동생이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그렇게 사과농사를 하려면 한 1,000평 이상은 해야 그래도 좀 돈 좀 되고 라고 뭐 천평 뭐 이렇게 해갖고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뭐 조금 저축하고요 한 1,000평 정도 되면 아마 중소기업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나서 또 기계한데 사는데 3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500주시면 거의 한 1,500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나서 올해는 포기하고요 근데 사과나무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냥 이렇게 텃밭에서 이렇게 절기고 한 20 몇 구로 이제 한 100 구로 됩니다 그 정도 해서 달리면 또 친구들하고도 나눠먹고요 동생들한테도 나눠먹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고추밭에 갔다 왔는데요 고추가 바람에 이렇게 가지가 불러져가지고 아까워서 내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집에 갔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태양으로 말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되겠고요 오늘은 텃밭 사과나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아유 비가 엄청 오네요 저 홀랑 다 젖었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700꽂이 이상 됩니다 그래서 기후도 아주 서늘하고 강원도 이런데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추워요 저녁으로도 춥고요 그래서 계곡에 놀러오신 분은 꼭 그 겨울 찬바나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옷을 가져와야 됩니다 냉기로 인해서 저차원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